방탄소년단이 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국내를 넘어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한 점. 정말 파워풀한 그들이. 그렇습니다. 뭐?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저는 정말 만나보고 싶은 방탄소년단 분들인데요. 역시 팬분들이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에게 소리 한 번 추려주세요. 네, 역시 네드 팍팻을 지기는 그들. 방탄소년단. 자, 먼저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왼쪽. 하나, 둘, 셋. 네. 자, 그전에 혹시 방탄소년단 준비한 포즈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방탄소년단.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자.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아, 슈가, 슈가군의, 슈가 양해를 할 뻔했어. 아, 죄송합니다. 네. 슈가군의 재치있는 포즈까지. 아, 잘 봤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방,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네. 네, 방탄소년단은 2016년 한 해를 정말 뜨겁게 보냈는데요. 어, 16년이 방탄소년단이 어떤, 어떤 한 해였는지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진짜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사랑받은 해였고, 저희가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많은 팬분들이 계시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쪽에. 네. 우와, 손 한번 들어주시고. 아, 네. 네. 앞에 팬분들이 계시고, 우리 앞에 또 기잼들이 계시지만은, 제 옆에는, 네, 화랑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들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우리 팬분들이 교감하시면서, 네, 대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이쪽 대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미와 함께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